떡국을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좀 일로 와봐라 오빠 그래 대면 되지 이거 좀 보세요 오빠 어디 열 받나 안 받나 어우 감칠 맞는다 오빠 일로 빨리 와보라구 좀 제발 물씩 앞에다 놓고 막 왔다갔다 하면 짜증나 글쓰맛은 또 끝났는데 제가 전선을 서울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냥 불 날지 모르니까 팔을 좀 더 넣어야 되겠다 아마 저기다 염별하면은 저게 더 길기 때문에 오히려 불 날 염려가 더 없지 너무 많아게 돌아가 안 많아 떡도 먹어야 돼 빵도 먹어야 돼 돌아가서 안 먹어 떡맛 이거 왜 안 먹어 이거 양념 됐나 봐봐 몰라 먹어봐 먹고 양념이 잘 됐나 봐봐 아 맛있어가지고 제가 많이 먹네 매울 것 같아 이것도 맛나 이거 아니 매울 것 같아 이거 더 먹어 아니야 배불렀나 이거 하나 먹으면 돼 아휴 떡국 좀 보세요 켜지네 이 세상이 인정할 개 지랄만 떨고 다니네 오빠 닭껍질 아 아씨가 웃긴 새끼 개 지랄만 떨고 다니네 아이고 닭가워 아우 이번이 아우 아우